해마다 이맘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고향에서 열리는 추모제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천군이 지원하는 예산 때문인데요. 우상하다, 아니다,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해 고 유경수 여사 숙모제 행사장. 친박단체와 진보성향 단체가 충돌해 고성의 몸싸움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옥천군에서는 서거일과 생일에 맞춰 해마다 두 차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혈세 낭비 논란이 일자 옥천군 의회는 생일 예산 700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서거일인 광복절에 열리던 추모제 예산은 250만 원으로 오히려 50만 원 늘렸습니다. 예산을 심의한 옥천군 의회 의장은 추모제를 여는 옥천군 애향의 전직 회장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추모제 예산 지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 일종의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모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추모제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유교사에 대한 옥천군의 지원은 이뿐이 아닙니다. 유교사가 결혼 전까지 살았던 이 생가도 지난 2011년 옥천군이 37억 5천만 원을 들여 복원했습니다. 생가를 운영하는 데 해마다 9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생가 방문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